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밝혔습니다.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이후 두 달 만에 마주한 게 됩니다. 두 정상은 17일 미스탠퍼드대를 방문해 첨단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.